대충 대충 뭘 넘어갑시다 그룹의 이곳은, 그룹의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룹의 이곳에게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룹의 이곳은 많이? 그룹의 이곳은, 모든 여전히는 그룹의 인공이 아니라 그룹의 이곳은 왜 그룹이 해야되었다고? 그룹의 이곳은, 그룹의 이곳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룹의 이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룹의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주의한 것들 다른 지역구가 더 많은 것들은 우리도, 우리 모두, 우리가 잘 어울려도 좋아해요. 이 녀석은, 문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전혀 뭐지? 소통의 essencial이? 그 녀석이, 우한한 인간을 위치하는 것들이 죄가가 된다. 날씨가 우리의 밤을 흘러와서 우리의 날이 날씨가 그 녀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가려는 꽃에 있는 곳에 앉아있어 모든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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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들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야 되어야 해 그의 깊은 권력은 제거해야 해 결국 거지같은 일을 시키는구만 이 권력은 이 권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모두 알지 못해 오드 Thackler claimed they'd be punishing us, folks stopped respecting them, some even call them Witches. But must not be they, for they sent you. I'll look around the Whispering Hillock. You be careful, Master Witcher, don't ye treat this evil light.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Woo. Woo. Woo! 고마워 좋아 하나씩 고오 나머지 오네요 제가 고마워 노기 포기 포기 잘 한번 가봅시다. 무엇이 됐건간에 무엇이 됐건간에 일단 가봐야 아는 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나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는 거죠. 우웨어 죄송합니다. 어이건 그 성격이 내가 mart일 그 사안 이건가?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미처 센서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찾자 가까이 가도 이브 안뜨니까 언덕 아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늑대.. 늑대 새끼들밖에 안보이는데? 가시구요 동굴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지 이건? 아 표지판이구나 근데 자꾸 원은 여기 안에 있지? 어디로 가야 하오 와.. 이거 점점점 따라가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뭐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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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타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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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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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와 얘네 회피 되게 잘한다 뒷무빙 잘 쓰는데 와 뾱 잘굴 잘피해 얘가 오와이씨 속공 안쓸게 미안해 왜 피가 차냐 너? 단책 아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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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친구네 아 까다로운 친구네 아 전투하는건 시리가 재밌네 슈슈슉 이동해서 팍팍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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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 요가 프린스 요가 너 기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연금술 뭐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냥 기름 기름만 바르면 되나 이거 뭐지 폭탄말고 아 풀떼기가 없네 풀떼기가 없어 풀떼기가 바를 수 있는 게 없네 폭탄은 내가 쓰고 싶지가 않은데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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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 아 존나 잘 도망가네 나랑 상성이 안 맞아 애랑 아.. 거지같은 늑대인간.. 아.. 더운데? 갑자기 더운데? 뭐.. 여기서 막힐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이 더러운.. 어.. 훅대기 좀 훅대기 좀 떼자 다 쓸데가 있을 거야 저의 권력이 저의 권력들은.. 너가 언제 오는 거야? 이건 필요없는거야 치사하게 회복하는게 맘에 안듭니다 죽여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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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없을거야 프랜을 쓰고 회피도 좋다 아이씨 겁나 잘 피해 와 어디가 틈을 주지마 쉴 틈이 없어요 랜덤 게임 쉴 틈을 주지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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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떼기는 아니였어 부어케스트 저거 요거부터 하자 강해져서 오겠다 가깝나 여기서? 아 이게 이거잖아 이게 이거네 응 이게 이거잖아 요걸로 요걸로 하자 얼마나 머나 요걸로 가고 여기네 어 여기서 요걸로 가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열받네요 주워서 먹는건 다 쓸모가 없어요 뭘 조금씩 읽어봅시다 이게 좋네 달건네 어딨니 옳지 이리온 꼈어 쟤 꼈어 쟤 아 존마 또 꼈네 아 농부 아 너말고 내 말이 꼈다고 일로와 어이씨 이리온 아 일단 지금 너무 기본 장비라 퀘스트 퀘스트를 몇개 해서 레벨 빨이라도 받아야 된다 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뭐든 합시다 네 네 까만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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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김에 폴댁이 많으니까 어 예 음 예 잠깐 어떻게 가야되냐 나 키다가 그 맞아 그 여자였어 겁나 머네 그 수영나무에서 가야 됐네 나 어딨지 그러면 찍어놓고 빠른 이동으로 갑시다 지금 이 캐스트를 이거 저 캐스트는 그냥 나 혼자 저 혼자 있을 때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큰일난다 영정당한다 저번에도 저 여자 때문에 큰일날 뻔해서 목욕신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식겁을 했죠 아무리 취미생활로 방송을 한다지만 취미를 잃을 순 없잖아요 예 음 갓겜이죠 아 저번에 내전할때 파울로우 하나가 늘었는데 그게 드분 이미지구나 뛰는 것도 하는데 말 너무 혹사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쓰고 있어요 저도 알아 이거 두번 치프트 두번 누르면 질 줄 아는 거 아닌데 뭐야 왜이래 왜 그래 왜 뭐야 왜 왜 왜 왜 왜 너무 잘생겼나 바가지머리는 여기서 유행인가요? 바가지머리는 여기서 유행인가요? 무슨 바가지머리가 말하는지? 모르겠네 바가지머리는 여기서 유행인가요? 당신은 없다고 당신은 없다고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처럼 라이드베드처럼 입는 것 같고 그 정도의 기업자까지도 구입할 수 있겠지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다고 저한테 좀 열심히 할 수 있겠지 내가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겠지 저한테 잘 할 수 있겠지 가격도 할 수 있겠지 어떤 작업이야? 근처에. 북쪽에서. 내 아들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친구들과 싸우고 있는 것들. 문제는, 모든 걸 죽을 수 있는 것들은 뇌스도를 죽여야 하는 것들. 어떤 프로그램을 키셨나요? 멋진 대상자. 아 그냥 지분해 매우게 안되네 어 기본적인 설정은 다 하셨어요? 뭐 스트리밍 키 놓는거나 뭐 기타 등등 다 하고 어떤 부분 근데 왜 뭐 어떤 부분이 안되는거에요?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냥 화면만 화면만 다 설정하면 되는데 노트스 들어봐 몬스터 트러블 트러블? 좋은거 트러블 우리는 트러블 우리는 도둑끝 도둑끝 해석이 잘됐네 어 도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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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